럭셔리 드라이빙 신차 구매를 위한 대혁명 카카오톡 안녕하세요 카카오톡의 허프로입니다 벤치에서 CLE 카브리올레 오픈카죠 오픈카 드디어 출시를 했습니다 이 오픈카는 최신 기술과 역동적인 주행 성능으로 개방감과 함께 즐거운 주행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카브리올레는 검정색 소프트탑을 기본으로 합니다 소프트탑은 사계절 내내 실내 온도를 최상으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외부의 바람, 소음도 줄여주면서 시속 6, 7km 이내에서는 20초 안에 열고 닫고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적용이 됐습니다 CLE 카브리올레는 쿠페를 기반으로 한 모델이지만 2,865에 긴 휠 베이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뒷좌석 무릎 공간은 72mm, 어깨와 팔굽지 공간이 19mm 정도 늘어났습니다 트렁크 용량은 385L, 톱을 내릴 경우는 295L로 트렁크 공간은 좀 작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카브리올레 재원하고 가격 이런 걸 상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카브리올레는 두 가지 모델이 나오죠 200 카브리올레는 차량 가격이 7,880만원 그리고 CLE 450 포메티 카브리올레는 1억 80만원입니다 자 이 재원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4인승이고 축거는 2,865 가솔린 모델입니다 CLE 200 같은 경우는 직렬 4기통의 싱글 터보입니다 2,075 그리고 이 450은 직렬 6기통의 싱글 터보 이 48V 두 모델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입니다 최고 출력은 200이 204마력 그리고 450이 381마력 토크 같은 경우는 200이 32.6토크 그리고 450은 51토크입니다 그리고 9단 변속기입니다 200 같은 경우는 후륜구동 그리고 450은 사륜구동입니다 그리고 이 멀티링크가 쭉 들어가 있는 게 보이시죠 이 제로백을 보자면 200 같은 경우는 7.9초 이 450은 4.7초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옵션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스포츠 엔진 사운드 썸머 타이어 다 들어가 있고요 이제 바뀌어지는 게 200은 19인치 모델이 들어가고요 450은 20인치 앞좌석이 열선 통풍 시트 모두 다 됩니다 모두 다 되는데 여기서 이 450은 나파가죽인 점을 볼 수가 있죠 이 옵션 전부 표가 아주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.3인치 계기판에 11.9인치 LCD 디스플레이어 그리고 증강형실 내비게이션 물론 안드로이드는 다 되고 헤드업 디스플레이어는 450밖에 되지 않습니다 쭉 옵션표를 보시면 드라이빙 어시스트 쭉 옵션표가 나왔죠 지금 이제 출시를 했는데 사실상 이 오픈카는 이 허프로가 예전에 그 007 영화에서 이게 Z4 그러니까 G4라는 모델이 한번 나왔습니다 어릴 때 한번 샀었는데 이 카포 상태에서 사가지고 제가 아주 곤욕을 치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픈카는 허프로한테는 유독이 정이 많이 가는 차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 젊은 분들이 경제 사정을 생각하지 않고 이 덜렁차를 사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이 굉장히 황폐해집니다 신용불량으로 가고 이렇게 되니까 특히나 이런 CLE 200 카보리올리는 이 카포들이 많이 덤비는 차라 좀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카카오토저 허프로는 이 서류 전형을 봐서 이 연봉이 이 카포 수준이다 하면 이 판매를 안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할인 계획은 지금 없습니다 지금은 이제 막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차종이 이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쫙 나가고 있죠 그리고 허프로 직통전압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견적 요청을 해주시면 로켓 출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전시장에 오면 제가 바로 또 리뷰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카오토의 허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